음악 시간에는 회개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계시죠. 회개할 때 해야 됩니다. 좀 있다 하겠다 기회가 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자 그러면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의 말로 알아들으세요. 그랬을 때 복이 됩니다.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안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주의 종에게 준다고 했어요. 마태봉 24장을 열어봅니다. 마태봉 24장. 45절입니다. 4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에 있는 종이래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쓰리로다. 주님의 관심은요. 일곱 교회에요. 일곱 촛대에요. 일곱 촛대에 다니시면서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주의 종에게 관심이 있다니까 주님은. 천국에 단 한 가지만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전부 10이에요. 전부 10인데. 오직 그 일곱 금 첫대.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불타고 있는 영. 일곱 영. 일곱 눈. 전부 이것은.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 관심이 있는데 이 땅의 교회고 교회 가운데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때를 따라 말씀을 잘 나눠주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게을리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를 강요하는 건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회개할 때에서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데 회개 기도문으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하루에 네 번씩이에요. 40번 했어요. 40번. 하루에 네 번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번씩 할 수 있느냐. 목사님. 하루에 두 번 하기도. 우리는 처음에 한 번 안 해도 너무 흔들었어. 어휴 세상에 살은 35필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어휴 주여 우리는 10분 더 기도하기 힘든데.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쉽게 한 시간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면 한 시간 해야 된다니까. 쉽게 한 시간 넘어가요. 아주 쉬워요. 새벽에 나와서 한 번.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한 번. 오후 밥 먹고 나서 한 번.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한 번. 집에 가서 한 번. 다섯 번이나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누워서 콩떡 콩떡 콩먹겨. 주여. 누워서 콩먹기로 했구나. 너무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다섯 시간 하루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절대 못 해. 그냥 절대 못 해. 그냥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 얘기할 때. 어 밥 먹고 한 번 하고. 퇴근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집에 가서 하고. 잠자기는 한 번 하고. 할렐루야. 아이고 쉽네. 쉬워요 안 쉬워요. 대답이요. 대답이요. 쉽게 생각해야 돼. 쉽게 생각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는요. 우선 먼저 기도부터 하고 다른 일을 한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교회 오자마자 그냥 바로 들어가서 한 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보다가 또 퇴근하기 전에 또 한 시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루에 네 번씩 하지. 이거 네 번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얼마나 이 머리가 계속 회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머리가 회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쉬는 때가 없어요. 쉬는 때가. 잠자는 걸 제외하고는. 팍팍팍 돌아가거든요. 이게. 한 가지만 돌아가다가 팍팍팍 뭣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요. 저는 공부하고 뭐 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한다고 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오 벌써 한 시간. 오 벌써 한 시간. 그러면은 기도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맨 시간에 우선순위로 두기를 주관합니다. 기도를 맨 우선순위로 두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새벽 기도가 생긴 거예요. 왜? 직장 나가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먼저 하고 직장 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기도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해나가면은 진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이따 간증도 소개하겠지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질병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축사 안 해도 자동적으로 질병도 사라지고 자동적으로 가난이 떠나가고요. 저주가 떠나가고 분열과 아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회계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회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회계를 하고 있는데도 내 삶에 변화는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기도하는데요. 이 네 달을 기도했는데 별 소용이 없던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의 회계 기도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뭔가 문제가 있겠죠. 회계하면 주님이 용서한다 그랬다고 말해요. 용서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회계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런 변화가 없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회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회계를 쭉 해나가는데 회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건강도 안 좋아지고 무슨 돈도 자식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제 말 따라하면 자식과 사이가 잘 돼요. 할렐루야 도움이 없어요. 내가 장은 못 단 거지만 자오지간 손에 장은 못 단 거지만 자오지간 도움이 없어. 왜 성경 말씀은 도움이 없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내가 a라고 b를 다 가로 씌워서 제곱을 하면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이것은 답이 이미 공식이에요. 공식 이 공식이 어긋날 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가로가 하나가 안 있는데 고박이 돼가지고 b에 가로밖에 길을 제곱을 해야 되는데 b 그냥 제곱을 해가지고 지금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 틀린 게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뭔가 틀린 게 있는 게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회계할 때도 응답이 없고 그 결과가 안 나타나느냐 여섯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몇 가지요? 여섯 가지. 더 많을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이 여섯 가지만 주의하면 틀림없이 답이 나와요. 할렐루야 틀림없이 형통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형통함이 나와 앞길 막게 등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내가 기도한 거 응답 안 된 게 어느 날 순식간에 백마 타고 왕자가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굴레들이 온다니까. 없던 직장이 막 생겨.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천군천사 와서 도와주시는데 회계가 안 돼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회계가 안 하니까 늘 사업에 가서 둘이 바이어가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결정적 순간에 그냥 파토를 놔. 왜? 귀신이 와서 싹 그냥 마음을 바꿔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를 하면 되는데 회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냐 이 여섯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이 여섯 가지만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틀림없이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회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이유. 첫째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분량 이 기도의 분량이란 게 뭐냐 우리가 우선 성경말씀 하고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 성경말씀 읽고 성경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 1서 1장 9절 기도의 분량이 덜 채워지면 회계의 분량인 것입니다. 회계의 분량이 덜 채워졌으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사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이렇게 그러면 자백하지 않냐 하면 있잖아요. 용서 안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회계하면. 그 다음에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음란한 생각을 가졌다고 합시다. 음란한 생각도 마트북 5장에 하면은 음영이 똑같잖아요. 음란한 생각을 가졌는데 음란한 생각에 저 음란의 죄를 회계합니다. 두 번째 딱 나오는데 자범죄의 죄 중에 두 번째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교만의 두 번째 음란의 세 번째 거죄 이렇게 나오는데 음란의 죄를 만약에 회계를 했는데 나는 두 달 동안 두 번씩 열심히 했어요. 그럼 두 달 동안 두 번씩 열심히 하면 몇 번 한 거예요. 하루에 두 번씩 했는데 두 달 했는데 120번 됐어요. 그런가요. 그런데요. 제가 숫자의 감각이 주요. 할렐루야. 숫자에 대해서는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항상 저는 그래서 저는 문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잘한다 해서 저는 잘한 줄 알았어요. 수학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수학을 잘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수학을 진짜 못하더만요 제가. 그래서 수학과 물리 이런 거 화학 이런 거 침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결국에 문과를 갔습니다. 문과를 갔더니 직업군이 줄어들더만 이과를 가야 직업군이 좋은데 그래서 직업군이 줄어들는데 정확한 거 하러 갔어요. 국어국문학과 할렐루야. 성경을 연구하라고 국어국문학과를 보냈으니 얼마나 잘 보겠어요. 글을 읽으면 팍팍팍 느껴지고 서른 벌른 결론이 다 나오는데 뭐. 이게 뭐가 틀리고 이거 어디하고 누구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견해는 다르다는 것이 탁탁 나오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였지. 기도의 분량. 회계의 분량을. 회계를 해야 돼요. 회계를. 근데 한 번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가졌다면 한 번 음란한 생각을 가졌다고 한 번 했다면 120분만. 자 일평생의 음란한 생각을 120분만 했겠어요. 그 다음 우리 조상들은 그런 음란한 생각을 안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그 죄의 한 가지 죄에 따라서 한 번의 회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두리뭉실해서 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한꺼번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된 게 아니고 내가 지었던 그 죄의 소자만큼 내가 또 회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회계는 뭐요. 한 번은 한 번은 그냥 다 용서된 줄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완전한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충분한 분량이시다는 말이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없앴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죄를 없애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셨다 그 말이야. 완전한 제사다 그 말이야. 그 죄에게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회계를 한다 할 때 다 용서해 줄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충분한 양이다 그 말이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내 죄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내가 회계할 때 용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계할 때 용서된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구원판은 어디예요. 그때 예수 믿으면 한 번에 한 번 믿으면 과거의 죄의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돼버렸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속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은 속죄능은 무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백할 때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는 믿어야지.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요. 마태봉 23장을 잠깐 열어봅니다. 마태봉 23장. 예수님께서 석연과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야단을 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32절. 32절. 32절부터 읽어봅시다. 32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가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던 불량을 채우라. 불량을 채우지 않으면 심판도 안 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불량이 언제 채워지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채워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쑥대밭이 되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일어납니다. 불량이 덜 차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불량이 차야 된다니까요. 저 가난한 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너 그걸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못 줘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왜? 죄의 불량이 차야 쫓아낼 수가 있거든. 토해내야 되거든. 그 죄가 토해내야 되는데 그 포악함과 그 가는 맘과 그 동성년애가 가득 차야만이 우상숭대 가득 차야만이 토해내는데 아직 덜 찼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너 이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모세 때에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불량이 안 차니까 그런다. 마찬가지요. 우리도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죄 지은 것을 계속해서 회귀를 해서 그 불량을 채워야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깨끗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했다고? 한 번 했다고? 음란해제 한 번 회귀했다고 음란해제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음란해제는요. 금식까지 해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 여섯 번이 금식이에요. 금식도 해야 돼요. 안 끊어져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도망가 음란해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불량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주님께서 회귀시킨 사람들의 17년간 연구를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 16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이요? 160번. 하루에 네 번씩 40일 동안 40일간 회귀를 해야 되는데 네 번씩 해서 160번은 최소한해야 그 죄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조상들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며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기도의 불량을 채워야 되는구나 이거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회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160일 채워지고요. 1년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질 때가 와요. 그럴 때 그때 기적이 그냥 팍 나타나는 거라. 두 번째. 두 번째는 죄를 회귀한다고 여기에 있는 나와는 무슨 내가 조그밤의 죄를 회귀합니다. 혈기와 분노의 죄를 회귀합니다. 불평불만의 죄를 회귀합니다. 인색의 죄를 회귀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미움의 죄를 회귀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미워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두 번째는요. 죄를 그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회귀를 했으면 죄를 그쳐야 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음란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를 회귀를 해결해야 돼. 아이고 주여 내가 미워하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했고 내 의견과 동참하지 않은 사람을 미워했고 맨날 하고 있어. 그런데 또 내 의견이 틀린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 정죄하고 있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나아. 그 사람 병이. 죄를 그쳐야 됩니다. 자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6절. 이사야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그쳐야 됩니다. 죄를 그쳐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치지 않고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주님이 기도응답 안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아나 에스겔한테는 너는 저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해.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죄를 그치지 않고 있는데 네가 기도하는 데서 들어줄게 아니니까 너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그래 하나님. 너 그리 위해서 기도하지 마. 너 선지자 너 그리 위해서 기도하지 마. 저들이 행악을 안 끼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들을 용서해줄 거냐 그러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죄를 그치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관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회개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하시고 죄를 그치면서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해서 기도의 분량도 채웠어요. 그리고 죄를 그치면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안 나간다. 내게 정신적인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했으면 이거 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언제가 될지 몰라. 사람마다 틀려. 조상들이 지은 죄의 분량이 다르고 자기가 지은 죄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얼마를 해야 될지는 최소한 160번을 해야 된다. 160번을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360번이 기본이고 360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쫙 해나가고요. 자오지간 한 번에도 끝나길 수 있습니다. 한 번 회개해도 귀신이 떠나갈 수가 있어요. 한 번에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했는데요. 저희 교회의 인터넷 성대님의 어머니신데 권사님이 계셔요. 전북에 사시는데.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 이 권사님은 2019년에. 우리가 2020년이죠. 2019년에 9월 달에 회개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12장에 12장에 회개 기도문을 써가지고. 아들아 우리가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안 풀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문제야. 그리고 하자고 남들은 안 따라해서 오직 아들 하나가 따라왔대요.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했대요. 그러다가 또 자식을 낳고 그러다가 그냥 위라무야 돼 있었는데. 어쨌든 회개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것은 다 났어요. 심부정증도 낳고 무슨 병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심부정증 심장병 좌골신경통 결핵 자궁암 위장병 뭐 이런 것들을 다 낳았어요. 그동안 다 낳았어요. 그런데 단 하나 무릎 관절이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고 일어나면 또 관절이 아프고. 그래서 또 뜸을 떠가지고 거기서 진물까지 짜내서 고름을 막 짜내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살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이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데 왜 안 되지? 분명히 돼야 되는데. 이라고 생각했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11월 4일날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깐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권문세가 이런 가문들은 종들을 말이죠. 부잣집 이런 집이에요. 손이 귀하잖아요. 부잣집에 손이 귀한 줄 아세요? 부잣집에 손이 귀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조상 제사를 지내가지고 제사 음식을 받아 먹어서 이것이 위장을 대장을 내려가서 자국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종들을 겁탈을 해요. 주인들이 옛날에는 물건처럼 취급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임신하면 주도세도 죽여버려요. 좋은 그래도 양반은 어떻게 해요? 돈 줘서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게 하는데 주도세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주 살인죄가 있으니까 그 살인의 영이 자국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선 집안이 자식이 안 나오는 것은 그러한 죄가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불이 딱 번개처럼 불이 딱 스쳐 전화했어요. 어 우리 조상들의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박씨 조상에 자기가 대용군 때 조선 대용군 때 평양감사로 있으면서 제너럴 쇼음에 직접 개업한 분이 자기 조상이래. 유명한 인물이에요. 고동 때까지도 높은 벼슬 있었는데 혹시 집안의 종이나 백성 중에서 억울한 판결을 내려가지고 처벌할 때 다리를 분지르는 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이 있어서 내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때 다리를 분지르는 때 그때 그 잔인한 포악의 영이 그 자기 조상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 이게 조상이 죽자 그 영이 어디로 가요? 회개 안 했으니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이분이 처음 믿었어. 이분이 권사님이 처음 믿는 거라. 일대 일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어디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죄는 웬만하면 다 용서가 돼서 다 했는데 그 죄만큼은 고백을 아는 거라. 그 죄만큼은. 그래서 우리 조상이 다리를 분지르는 죄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즉시 그 앞에서 치료를 됐다고 나왔어요. 그 순간 오른쪽 무릎이 샤워기로 통증을 씻어낸 것처럼 통증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간정을 해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다니까. 할렐루야. 한 번으로도 끝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회개치 않아서 그 죄가 남아있어서 지금 죄를 회개치 않으면 내가 받든지 회개에서 없어진 둘 중에 하나지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엇이 떠오르거든 중지하세요. 계속 나가지 말고. 주문 아니니까 이거. 딱 하다가 떠오르게 되면 이 죄를 지금 회개하고는구나. 놓고 주님 제가요. 이랬습니다. 그것을 회개하시던 그것을. 제가 어느 날은 회개를 하는데 말이죠. 가난의 죄. 이 부분에 관해 회개하는데 인생의 죄 밑에 가난의 뇌모 박스가 있잖아요. 가난의 죄를. 그것도 다 읽으셔야 돼요. 가난의 죄는. 거기에 대해서 남에게 빚을 얻었다가 안 갚은 죄.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착취한 게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좀 잘했거든요. 노름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자는데 머리가 좋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우리 아버지의 영향을 좀 받았으면 더 좀 똑똑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가 좋아가지고 화투를 쳐도요. 머리를 쫙 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돈을 땄어요. 상당히 돈을 딸 때가 내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들어봤거든. 우리 아버지가 뭔 얘기냐 들어봤거든 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돈을 땄는데 그 생각에 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버지가요. 누구의 그때 돈을 따가지고 그 사람 잃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노름에서 돈 뺏은 죄를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제가 간증하게 될 거예요. 부자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제가 간증할 일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간증할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시라고 할렐루야. 이거 주문 아니라 주문 아니라 이거 하나니까 이거 마음에서 주구장창 생각이 떠올라도 쓸데없어. 그냥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하다가 이 죄가 생각나면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오준 저주가 그지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지로 끝나는 거예요. 죄를 그쳐야 되는데 그 죄를 그칠 뿐만 아니라 한 번으로도 끝날 수 있다. 죄를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는 질병이 치료도 안 돼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 돌아와요. 세 번째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명령을 해야 돼. 이놈들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면 자동히 나가야 되거든요. 이 권사님은 회개를 안정하신 분이에요. 이 죄만 회개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저상이 그 누군가를 달리 분지른 죄를 회개를 안고 다른 죄를 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깨달은 거죠. 듣고 깨닫고 하니까 그동안 회개를 해왔으니까 그것만 하니까 그냥 쑥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귀신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촉살아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계속 있는 세력들이 우리 몸에 있으면 잘 안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내 몸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떠나. 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노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제 내 속에서 떠나. 가.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명령을 해야 돼요. 사람이 있을 때 명령은 곤란하니까 화장실 가서 하세요. 화장실 가서 좋아요. 눈을 보고 할 때도 더 좋아요. 저놈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저놈들은 눈을 통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지금 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딱 거울에 비친 나의 눈 있잖아요. 눈을 잘 보고 쫙 보고. 나는 감기가 오려고 그러더니 야 너 있을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드려도 시간이 없는데 네가 나를 붙잡아서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돼. 가. 눈을 보고 전화합니다. 우리 교회 군사님 한 번도 이걸 실행했더니 감기가 잘 안 걸린대요. 할렐루야. 희한한 일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명령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문 17장. 제자들은 쫓았는데 안 갔대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그때 어떻게 쫓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쫓았는가. 마태문 17장. 제자들은 그렇게 안 했나 봐요.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이라. 우리가 귀신한테 명령할 때는요. 강력한 경멸하는 태도로 안면 몰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귀신님 고맙습니다. 나가주셔서. 그러셔서 사정하지 마세요.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꾸짖었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꾸짖었는데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귀신이 안 나갈까요. 나도 열심히 꾸짖고 있어요. 그냥 안 나가요. 그래요. 여러분 꾸짖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내가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무슨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잘 들으세요. 나갈 때까지 꾸짖으세요. 뭐라고요. 나갈 때까지. 한 두 달 됐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화 왔어요. 아 목사님 너무 즐겁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목사님께서 거울을 보고 나갈 때까지 꾸짖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듣고요.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꿈쩍 안 하는 거 있죠. 그래서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내가 너하고 나하고는 오늘부터 네가 죽는 내가 죽는가. 차오지가 너가 죽든 내가 죽든 나는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늘 1년 됐거든요. 오늘 딱 떠났어요. 할렐루야. 간다 간다 간다.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가더니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너의 쇼부를 보겠다. 그리고 쫓았더니 1년 만에 따라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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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갈 때까지 꾸짖게 되길 추천합니다. 왜 이놈이 나갈 수밖에 없느냐를 이유를 가르쳐드릴게요. 막아보면 오자. 꾸짖으면 나가라고 꾸짖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한 번 갖고는 그놈에게 타격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 타격을 줘야 돼요. 머리를 쫘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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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돼서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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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려야 돼요. 그냥.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놈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다. 귀신도 우리 마음속을 다 열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나아내가 보는 거예요. 자. 막아보면 오장.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구이 돕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워낙은 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론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오라 했는데 안 나가면 괴롭힘을 당한다고 돼 있어요. 2천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잘 안 나가지요. 그중에서 대장귀신이 말을 합니다. 여러 명이 들어있으면 대장귀신 제일 센 놈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있는 이 쇠고랑으로 밀 수 없는 이 엄청난 왜 귀신이 많이 든가 힘이 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은 사람 힘이 셉니다. 엄청 힘이 세요. 막 제거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 귀신한테 이기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나가라는 이 명령이 이것이 칼이고 무기다 할렐루야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칼이고 너에게는 창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17절 칼이 뭐냐 칼이 우리가 믿음으로 쓰는 칼이 뭐냐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로 내부티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잖아요. 나가라 해야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한 놈은 나가라고 해야 돼. 자 저기에서 누가 막 들으려고 그래요. 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뒤에는 아주 유단자 아주 10단짜리 오빠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수험이 있어요. 오지마 그래야 되잖아요. 내 거 가버려 있으니까 오잖아요. 오지마 너 한 번만 더 오면 우리 오빠 오지마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 그러니까 저게 더 도는다고 인생 몰수하고요 싫어하는 줄 알아야 돼요. 꾸지져야 꾸지짐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귀신도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두려워하는지 귀신을 꾸짖는 건지 귀신도 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이 결국에 그 뱀의 머리와 뱀의 몸뚱아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칼이 돼서 칼이 돼서 그거를 찌른다. 알렐루야. 그러니까 뱀이 찌르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자참다 1년 동안 참다 가는 거예요. 왜? 이 성도님은 평순도인데 별로 권세가 좀 덜 있어요. 천사들이 많이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좀 적으니까 1년 내내 두들겨 편거라. 뱀이 고생했을 거예요. 1년 내내. 자 성경 하나 더 봅니다. 창세기 3장. 나갈 때까지 언제까지? 나갈 때까지 꾸지질어요. 나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갈 때까지 꾸지질어요. 계속 꾸지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기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기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오. 나갈 때 그 말이 창이 돼서 그 뱀의 머리를 팍 찌른다. 한 번 찌려가지고 뱀이 참을 만해. 안 나가. 나 가. 또 참을 만해. 열 번. 그래도 내가 참아 봐야지. 왜냐하면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사탄 마귀한테 야단 들으냐. 왜? 주여. 그런 사람한테는 누구한테 못 당해.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1년이고 내가 10년이고 너 같은 거 하고 내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계속 꾸지질해버리면 이 말이 칼이 되고 창이 돼서 찔러버리고 잘라버린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까지 하면 돼요. 할렐루야. 너무나 쉬워. 목사님 돈 갖고 와서 바치고 가서 뭐 해. 기도해달라고. 필요가 없어. 내가 해서 나 자신을 이겨야. 내가 밥 짓는 것을 배워야지. 남에게 맨날 밥 짓는다. 달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밥에 먹어버려야 편하지. 나갈 때까지 꾸짖는다. 꾸짖음을 받는 대상이다. 꾸짖는 것이. 꾸짖는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 돼서 그를 찔러서 아프게 한다.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마. 없어서. 괴롭게 하지 마. 없어서. 이런다. 그것을 영적으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니까. 나갈 때까지 꾸짖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남았어요. 이 세 가지 했는데 그래도 이놈이 자꾸 버티려고 한다. 물론 나갈 때까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꾸짖는데도 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앞에 세 가지는 원칙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요. 죄를 그치시고요. 나갈 때까지 꾸짖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적용하시면 대부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꾸짖으면 돼. 좌우지가. 그래도 나갈 거니까. 좌우지가. 이대로 하면 되는데 좀 더 빨리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에서 자육이 되려면 보조적인 세 가지 요법을 쓰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보조적인 요법이에요. 이것을 하면 되면 그만큼의 귀신이 나가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7장에 없음이죠. 없음. 그렇죠. 뭐라고요. 아까 읽었는데 뭐라고요. 없음. 없음. 21절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없음. 아까 믿음으로 하라는 것은요. 내가 이길 때까지 한다 이거예요. 너는 이미 죽은 목숨.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 때 너의 머리는 박살내서 힘이 없어. 내가 더 세. 나에게는 전능하신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고 너는 피조물이잖아. 나는 창조주고 내 보수가 더 세.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진 데는 요한 1서 5장 18절과 요한 1서 4장 4절의 말씀이 도움이 돼요. 그럼 입고 여기 해봅시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이 도움이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이 말씀을 따라서 명령하는 거죠. 요한 1서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하노라.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마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나. 야야야야야. 귀신 너희들 나를 만지도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나는 다른 걸 안 믿어도 나는 성경을 믿어. 어디서 함부로 만지지 마. 내 건강을 해치지 마. 정확히 해야 됩니다. 딱 딱. 성경해야 돼요. 다음 요한 1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창조주고 넌 피조물. 너는 십자가상에서 이미 머리가 박살내가지고 권세가 없어졌어. 사망과 음별 열쇠는 예수님께 이미 가있어. 한우가 땅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 갖고 복음 전파라겠어. 할렐루야 나에겐 그런 권세가 있어. 나는 약하니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명하느니 나 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17장 21자리는 없음이지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후대에 그걸 첨가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회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아니 회계하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느예미야에서 9장 1절 구약성경 금식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느예미야에서 역대 상하 에스라 느예미야죠. 9장 1절 3절까지 느예미야 9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날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순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잖아요. 여기. 그렇죠.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잖아요. 3절 시작. 이날에 나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요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요하께 경배하는데. 아멘. 조상의 죄를 회계하네요. 조상의 죄. 조상의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시티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났는데 그 잘못한 죄가 남아있어서 그거 있거든. 자기 선왕이 잘못한 죄가 있었거든. 그걸 회계치 않으니까. 누가 벌을 안 받으니까 계속 기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금식하며 회계하는 것이 효력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계속 회계하는데 별로 차도가 없다. 그러면 금식을 하셔야 돼요. 금식을. 금식을 하게 되면 귀신의 힘이 확 줄어듭니다. 권세가 그 귀신의 능력이 팍 줄어들어요. 이것을 실행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음란의 이런 죄들은요. 금식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정말 끈질긴 죄예요. 교만의 죄도 한 번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됐다. 요나서 보더라도 그 백성이 어때요. 40일 동안 낙탄 낙이 무슨 동물들도 금식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니누에 내리겠다고 하는 재앙을 안 내려버리잖아요. 40년 뒤로 미뤄졌어요. 40년 뒤에 멸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산 거예요. 국대 회계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팁으로 하나씩 넣으면 좋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해결받기만 할 때는 어쨌든 금식하며 1일 금식 3일 금식 7일 금식 21일 금식 41일 금식 종류가 다양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해서 조금씩 하셔야 돼요. 1일 해보고 3일 해보고 7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또 금식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1평생에 한두 번만 쓴다 생각하시고 해야지. 금식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몸이 많이 축나서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금식을 많이 쓰지 마시고 그러나 해야 될 때는 어쨌든 할 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팁으로 두 번째는 총 다섯 번째죠. 이번에는 금식하며 흑약.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때로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서 해야 돼요. 헌금을 바치면서 해야 돼요. 헌금을 바치면서. 우리 내유기 1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유기 12장. 여인이 정결케 될 때 어떻게 정결케 되느냐. 정결례가 나오는데요. 그때 바치라는 것이 있어요. 바치라는 게. 이것을 바치지 않게 되면 정결례가 치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내유기 1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빌루기 두 마리나 집빌루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시니 그가 정결하리라. 원래는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어린 양을 바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빌루기 두 마리나 집빌루기 새끼 두 마리라도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데 내가 그렇게 질병을 낫기 위해서 회계를 그렇게 하고 아까까지 죄를 다 그치고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살인죄를 많이 지면 낙태를 막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를 조상들의 3, 4대까지 죄를 계속 얘기해야 돼. 이 기도문을 가지고 최소한 160번 특히 1부터 6번까지 이 우상 숭배제 6가지 이 항목을 계속 기도를 해야 돼. 저는요 기도할 때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30번이 그렇게 했어요. 30번 이후부터 어떻게 하느냐. 조상의 죄가 너무 많아. 조상의 죄가 제가요. 저는 제가 저는 선하게 살았다니까. 그거 아세요? 우리 누님은 알 건데. 제가 선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뒤에 본 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앞쪽에 조상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특히 미신 잡시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요. 하루는 한 번. 하루는 아니라 하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회개를 하지만 두 번째 할 때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1번부터 6번까지를 두 번 하고 그다음에 교만해져 음란해져 있잖아요. 거기까지를 두 번을 합니다. 이것을 하루로 한 번을 이래로 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정했어요. 나는 이쪽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은 조상 숭배를 네 번 하시면 돼요. 네 번 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거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 죄를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회개를 하게 될 때 이 어떤 죄에 대해서는 헌금을 드려야 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물을 하나에게 드리면서 회개할 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 그거는 이런 경우예요. 귀신이 잘 안 나가. 이것은 여러 많은 데이터와 임상 실험을 통해 나온 겁니다. 그걸 제가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계속 쫓았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 어느 날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나가냐. 헌금을 얼마 드리면 나가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어. 그래 헌금 얼마.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니까. 그 얼마를 드렸더니 그날로 쏙 나갔어요. 왜냐.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얘기해요. 왜 그랬느냐 봤더니 그렇게 나가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우상의 신에게는 재물을 엄청 많이 갖다 준 거라. 특히 이제 부처 쪽에는 엄청 시주를 많이 한 거예요. 시주를. 교회 나와서는 만 원 이만도 아까워서 잘 못 해. 감사하고는 백만 원을 못 해. 쉽게 말해서. 그리고는 저 적게 할 때 갈 때는 어쩌면 오백만 원도 받쳐. 기꺼이.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는 죄기의 해결한다고 해결한다고는 예물은 그냥 인색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나는 우상만 맡도 못하니? 이런 거예요. 나는 우상만 맡도 못하니? 귀신이 나를 더 대우해주고 하나님께로 인색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버틴 거. 그 예물보다 많은 예물을 해버리니까 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존경하게 여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다른 신에게 아주 무당에게다가 막 1억짜리 구수됐다. 저는 흥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하면 뭘 해야 돼요? 지피두기 산불이 새끼라도 드려야 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하면 이런 게 계속 버틴 분다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버틴 분이니까 이걸 빨리 제거하려면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리면서 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것도 팁이에요. 잘 안 될 때 안 나갈 때 하는 거예요. 팁. 이것은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가서 빚을 갚아줘야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을 쫄딱 망하게 해버렸어. 그리고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죄 해결을 했어. 해결을 했는데 이 사람을 쫄딱 망하게 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했거든. 그런데 입술로만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귀신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 사람한테 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서 내가 그때 다 빚을 당신에게 이렇게 꼬았는데 갖지 못하고 또는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걸 하도 드립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즉시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병이고 질병이고 싹 끝나는 거예요. 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민숙이 5장 민숙이 보지 말고 먼저 내위기를 봅시다. 내위기 6장 내위기 6장 그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갚지도 않고 회개만 입술로만 나불나불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잘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내위기 6장 5절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친 죄를 제사 지르는 것을 속번제라고 합니다. 죄만 지을 때는 속제제고 손해까지 입을 때는 속번제를 드리는데 속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5절 5절 내위기 6장 5절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문결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다니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 자 누구한테 내가 소 한 마리를 꼽는데 입 씻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도둑질한 거잖아요 빌렸다가 안 갚았잖아요 그러면 소 한 마리를 갚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이것이 속번제의 재물이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께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에다가 갖다가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도 질병이 안 낫고 있으면 이걸 찾아보셔야 돼요 내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셔야 돼요 내가 안 했다면 그래서 반드시 어머니한테 살아계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아버지한테 물어보시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혹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우리가 어린 양 안 되면 집비둘기 새끼 가져가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너는 꼭 5분의 1이라고 율법 규정인 것이지 율법 규정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걸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깨닫고 봤는데 그 생각이 났어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이 됐는데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쫄딱 망했어 그 집에서 용서하다가 하는데 그 당사자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용서를 받을 대상에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이렇게라고 또 성경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율법에 자 성경 봅니다 민숙이 5장 민숙이 5장 7절과 8절 민숙이 5장 7절과 8절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 당사자에게 장본인에게 돌려줄 것이오 만일 죄값을 물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요호하께 드려 제 세상에 돌릴 것이니 여기 보니까 당사자가 없으면 그 가족에게 그 친척에게 드리라 가족이나 친척에게 가족 있으면 가족에게 아시겠죠 남편이 죽었으면 그 아내에게 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 집안 자체가 없어 어디 가버렸어 못 찾아 찾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안 돼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아시겠죠 변상을 해야 될 것을 당사자에게 못하면 그 가족에게 드리고 가족도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 병이 안 났던 병이 순식간에 나아요 그렇게 안수받고 백번 천번에 안 나가는 것은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라 이 한 번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변상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왜 지네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게 해놓고 회개해서 끝났다 할렐루야 그런 거 간증하고 있어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자식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은 할렐루야 해도 자식이 망하게 된다니까요 반드시 누군가 벌을 받게 돼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남을 힘들게 만든 것은 반드시 그 증상이 나타나요 나는 못 받아도 내 자식이 받아야 돼 이게 지금 정치인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고 약속해서 안 지키고 뺏어가지고 나중에 모른 채 하고 다 벌을 받게 됐다고 돈 다 토해낼 때 자식이 토해내든지 어디 토해내든지 그래서 뇌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회개를 진심으로 했는데도 안 낫는다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게 있었어요 아직 회개의 불량이 택도 없는데 입술로 나불나불해 몇 번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악을 그쳐야 돼 음란을 그치고 도둑질을 그치고 거짓말을 그치고 부모에게 불여한 걸 그치고 여러분 부모에게 불여하잖아요 내 자식이 틱장애를 알아요 틱장애를 알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 자식이 틱장애 눈을 깜빡깜빡 하든지 문을 하든지 있잖아요 틱장애라는 사람 부모에게 불량하면 틱장애가 자식에 나와요 부모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요 어머니 시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날부로 틱장애 탁 사라집니다 병원에 안 가도 돼요 신기한 일이지만 자우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그쳐야지 죄를 그치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됐다 안 고쳐준다니까 하나님이 너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너가 지금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입술만 회개한다 나는 그 따위 나는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안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그치고 잘못된 거 그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부모자가 효도하면요 즉시 장애가 사라진다니까요 신비한 일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그래요 그 정도로 죄를 그치는 것은 중요하다 라는 사실 아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안 나가면 나갈 때까지 꾸지지라 너는 내가 한 번 말할 때마다 네 머리가 창이 콱 꼽힌다 피를 찍찍 흘리고 있다 할렐루야 상상을 하시라 그러면 상상을 하시고 내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 머리가 이 걸레가 될 때까지 나는 찢어버리다 할렐루야 네 걸레가 될 때까지 나는 너를 찔러버리겠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명령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나갈 때는 팁으로서 금식을 하고 때로는 속죄에 예물을 드리고 또는 손해를 끼친 사람에 있어서 죄를 지은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 찾아가서 변상까지 좀 해주시면 훨씬 더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다 이 여섯 가지 항목에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안 들어간 몇몇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낱낱이 다시 자기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되겠고요 이 여섯 가지를 잘 적응하셔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이 회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눈으로 뻔히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귀신이 잘 안 나가고 세력이 안 떨어지고 질병이 없어지지 않고 약을 계속 먹은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오늘 가르쳐준 대로 틀림없이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니 우리가 실행에 옮겨서 우리도 죄로부터 세력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